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외적으로 사람은 변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들은 늘상 변합니다. 이 변화에 성격이나 태도가 포함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들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답이라고 내놓으면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몸도 마음도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화도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는 우리의 태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태도나 성격들도 작게 또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으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예민해지고 그 변화를 격려해 줍시다. 서로 하느님을 향해 변화되도록 기도로 응원합시다. 변화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변화시키는 família